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정말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의 예상을 한치도 벗어남이 없는데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해당 기관들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수사기관도 들어가 있죠. 검찰이나 경찰청 이런 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검찰과 경찰청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한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같은 조금이나마 상식적인 국가에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상 같은 것이 똑바로 안 쓰였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절차 같은 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무죄가 선고가 돼야 되는 사람이 유죄가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경찰청이 됐거나 무슨 검찰이 됐거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재명에 대한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지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또 또라이 정신나간 인간 한 명 등장을 했죠. 김희겸입니다. 검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정섭 제2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뭐 자식들을 좋은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진짜 쓸데기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감사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아니 상식적으로 이정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제가 왜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가 왜 알아야 됩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정섭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알아야 되는 겁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정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검찰총장이 되겠다라고 뭐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는 와중에 이정섭에 대한 문제식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전혀 지금 그런 맥락이 아닌 거거든요. 왜 도대체 그러면 김희겸은 갑자기 뜬금없이 위장전입이다 뭐다 뭐 부동산 문제다 뭐다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이정섭이라는 사람까지 걸어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줄 그냥 물타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에 이렇게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코미디죠. 과거에 어떤 그런 전력이 그것도 지금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이 나왔습니다만 뭐가 됐든지 간에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의혹이 뭐가 있으니 검찰 전체가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뭐 이게 어떤 논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논리가 없으니까 미친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자체는 문을 닫아야지. 맨날 허구한 날 더듬어 만진당, 이따위 소리밖에 안 나오는 당이 민주당인 것이고 이재명만 하더라도 주변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자, 사기꾼, 조폭들이 넘쳐납니까? 그런 인간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그런 논리에 따라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할 거라고 하더만 민주당부터 간판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희겸이라고 하는 인간은 지난번에도 무슨 뭐 수사기록 유출했다, 최상만 문제에 대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이제 관련된 수사가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거는 2, 3개월 전에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그 문건 안에 결제가 누가 됐는지, 서명도 다 나와있기 때문에 금방 그거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김동 위원장이 이번에 그 문제도 지적을 했죠. 어쨌거나 그거에 대해서 김희겸은 먼저 책임지기 바랍니다. 제발 그 좀 또라이 같은 소리 좀 그만하고 나이를 그렇게나 먹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민주당이 뭐 개소리합니다만 이재명의 혐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한 건 한 건이 중대사안이고 구속사안이다. 딱 이 말 말고는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한 건 한 건이 중대사안이고 그리고 구속사안이에요. 진즉에 구속이 됐어도 모자랄법한 그런 인간인데 아직도 설치고 있는 게 비극인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조금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포인트는 뭐였냐? 왜 도대체 수사를 똑바로 못하냐 이거였어요. 왜 수사를 똑바로 못하냐라는 지적을 왜 받았냐면 경찰에서 분명히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내사 종결하고 그리고 이제 불송치를 했던 사안이 검찰에 의해가지고 다시 조사가 됐더니만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남FC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미 과거에 이재명에 대해가지고 혐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검찰로 넘기지도 않았었습니다. 불송치가 됐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검찰이 다시 확인해보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지금 두산이나 무슨 뭐 네이버나 관련된 지금 사람들의 증언이나 문건까지 다 나오고 압수수색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찰청에 대해서만큼은 국정감사 동안에 제대로 된 수사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가 제대로 안 됐는지 이거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같이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에 대해서만큼은 이상한 수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게 조광한 남양주 시장의 고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조광한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 남양주랑 경기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경기도 지사였을 당시입니다. 둘 사이에 이제 그 막 싸움이 있고 막고소까지 이어져가지고 개판이 났었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광한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민주당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남양주에서 경기도의 어떤 그 정책, 이재명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위법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남양주가 또 경기도를 상대로 이재명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경기도 또와 마찬가지로 조광한 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를 하고 완전히 그냥 막 개판이 났었거든요. 어떤 정책을 안 따랐다라는 거냐? 간단합니다.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그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조 시장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지급해야 된다라면서 현금으로 일부 지급을 했었거든요.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보복성으로 감사했다. 이게 문제가 됐는데 양측 얘기가 다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광한 전 시장 이번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의 억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그때 당시에는 남양주, 경기도 조사에 대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었어요? 이재명에 대해가지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조 시장이 오히려 무죄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봐주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역화폐에 대해가지고 또 시끄러웠던 문제가 코나아이라고 하는 기업의 특혜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는 불송치를 했었습니다만 검찰이 보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다라고 해서 재수사가 되고 지금 있는 상태인데요. 당시 이제 그 경기도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무려 4조 원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는데 그 4조 원 가까이 되는 지역화폐에 특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코나이라는 그 의혹이 있었던 회사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지역화폐를 했었던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낙전 수익 모두를 지 자체가 회수해 가던가 아니면 사회환원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당시 협정을 맺을 때 해당 수익을 운영사가 가져가는 형태로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낙전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해가지고 지역화폐를 100억 원치를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다 그게 사용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80억 정도가 쓰였다라고 한다면 20억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낙전 수익이라고 하는데 경기도만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런 남은 수익을 운영사가 가져가도록 그렇게 협정을 맺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협정이 되는 과정도 선정이 됐던 과정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는 77.2점이 나왔었다라고 하고요. 코나의 같은 경우는 90.8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암만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농협이 저렇게 낮은 점수가 나온다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코나의 같은 경우는 재정 상태나 그리고 이제 적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농협보다 압도적인 높은 점수가 나온다? 뭔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그 삼각 커넥션이라고 하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여기 이제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임모 씨가 초대원장으로 들어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나의 같은 경우도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가 300억 규모였는데 2019년도에 이재명의 측근 신모씨를 영입하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저렇게 흑자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저 구조 자체가 좀 어떻습니까? 백현동 개발 사업이랑 거의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정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식품진흥연구원이었나요? 그거 이제 부지를 따내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용도 상향을 하는 과정이 몇 년 동안 계속 막혔다가 갑자기 이제 이재명 측근이라고 하는 김인섭을 딱 만나고 난 뒤에 김인섭을 영입하고 난 뒤에는 그게 이제 속전속결로 됐던 게 백현동 개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코나의 같은 경우도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은 저거에 대해 가지고 불송치를 했었습니다만 일단 검찰 차원에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성남FC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경찰이 아예 그냥 불송치를 했다가 검찰을 통해 가지고 기소까지 됐고요. 그 결과 재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게 김혜경 씨의 옆집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법인카드 문제 초밥이 됐거나 소고기가 됐거나 이런 것들을 써먹었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김혜경의 부부 지금 케이스로 바뀐 상태 아니겠습니까? 권익위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이렇게 이제 하나로 묶여가지고 부부가 쌍으로 법인카드를 썼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법인카드, 특히나 이제 초밥 시민분을 생각해 봤었을 때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연 씨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었죠.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2인분씩만 먹어도 3호님, 아들 둘 하면은 6인분이면 충분할 텐데 왜 그렇게 10인분씩 사갔냐라고 하는 게 배수연 씨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정말 하필이면은 이재명 옆집, 그 이제 그 G2차 합숙소로 썼던 곳 아닙니까?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 몇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지금 초밥이 유독 화요일이랑 금요일 저녁 시간 때 집중적으로 배달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화요일날 금요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달이 됐을까? 김혜경 씨가 갑자기 화요일 금요일마다 주기적으로 무슨 생선을 먹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초밥을 조금 먹어줘야 일봉이 막 차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화요일 금요일날 집중적으로 뭔가 옆집에 있던 사람들과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모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화요일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심이 되는 것이 제보자 측에 따르면 음식을 다루고 난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게 지침이었다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뭐 어물쩡 어물쩡 되는 것이 아니라 옆집이나 이렇게 음식을 주고 난 뒤에는 바로 그냥 빠져나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이지만 자택하면 뭐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복독적을 바라보고 있었던 CCTV까지 그 현관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김혜경 씨가 아니라 배소연 씨가 CCTV를 보다가 이제 그 제보자 분께서 음식을 이렇게 갖다 놓고 약간 좀 어물쩡 어물쩡 거리고 있으면 빨리 나가라 라는 식으로 막 재촉까지도 하고 그렇게 혼까지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소연 씨가 마찬가지로 감시를 또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중으로 감시를 할 정도로 그렇게나 옆집 문제에 대해서 뭔가 비밀이 많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옆집 합숙소 문제 우리가 의심이 드는 거는 저게 선거 캠프로 쓰였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단 불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조금 더 검찰이 다시 살펴보고 제가 보기에 100%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검찰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수사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지적하는 게 정상적인 국정감사겠죠. 그 비판은 국민의힘이 경찰을 상대로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물타기밖에 안 하고 있으니 도대체 왜 이런 민주당 같은 잡것들이 필요한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